네, 말씀하셨던 정책팀장님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좀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중대본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인원 제한, 시간 제한을 전면 다 해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발표를 15일 내일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발표를 보면서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가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해제된다라는 예상일이 18일이기 때문에 18일이 다가오는 특히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항공주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안항공도 그래도 시장이 조금 그렇게 강하지 못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트질로, 그 다음에 제주맥주,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부합 정도이긴 하지만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여행 관련주들도 그나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백화점,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리오프닝 이제 개시된다라고 해서 그런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옥석가리기, 선별돼서 가는 종목들을 가고 그렇지 못하는 종목들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야 되고 그러면 선별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이 되더라도 어쨌든 실적이,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성장을 하고 또 내년 실적이 전망치는 올해보다 성장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잘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항공주 쪽에서 아마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류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항공주 쪽에서 대표 종목들, 그 다음에 주류 업종 쪽에서 대표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져가시면 리오프닝 주들이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는 부분을 같이 수익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 주 중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먼저 항공에서 대표주, 그리고 주류 업종에서 대표주를 선별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현지 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 5월에 이미 투자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 계획 이후의 어떤 실행이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장 부지 선정 이런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둘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든지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 확충의 어떤 설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현대차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완성차 부분에서도 이 독일의 3사 그리고 일본 업체들의 어떤 이 점유를 뚫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어떤 화스크 내연기관차에서 이제는 신재생차로 넘겨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리고 수소차라든지 이런 신재생 분야에서 어쨌든 퍼스트 무버 역할을 분명히 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선두업체 역할도 분명히 하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유럽 쪽 같은 경우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독일 3사 그리고 폭스바겐 중심으로 한 독일 3사였던 이 점유를 뚫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성을 봤을 때 조금은 그래도 수월한 부분 수월하게 점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마 유럽보다는 미국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메리칸 이런 정책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아 죄송합니다. 미국이 소비시장을 얼마만큼 빨리 잡느냐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5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친 것 같고요. 그리고 빨리 투자를 진행해서 바이아메리칸 정책과 더불어서 이 시장 파이가 커질 건데 그 속에서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가 되면 한 480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완성차 시장의 120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한 35% 정도 시장이 시장 정도로 커질 가세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점유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대 급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바마 쪽에 이제 3차 정도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엘리바마 쪽에 전기차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현지 법인들이 부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엘리바마 주란지 조지아주의가 현재의 공장인데 그 주위에 장제 부품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존의 완성차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업들의 주가가 제가 조금 많이 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진산업, KB 오토시스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일단 엘리바마 쪽에 공장을 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 SL, 화신과 같은 기업들은 현재 엘리바마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 엘리바마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상한가 이후에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쉬어가는 흐름인데 아마 이 조성이 마무리 되고 난다면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미국 현지 법인 자동차 부품 중 한 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강간업체라든지 그리고 비료, 2차전지, PCB와 같은 섹터들이 동반적 강체를 보이게 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중심의 장세라기보다는 개발주 중심이었던 테마 장세 그리고 섹터 장세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공장을 확충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이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HMM 같은 경우 오늘 좀 시장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MM 최근 주가를 보시면 3월 달에 3만 7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같이 빠지면서 2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 HMM의 올해 실적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현재의 가격,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관심 기업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어쨌든 최근에 HMM이 하락폭이 더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했던 부분이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수요에 대해 어쨌든 경기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물류가 조금 공급이나 이런 운항이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떨어지면서 어쨌든 주가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1분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마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어쨌든 수요가 다시 확산, 어쨌든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 측면이 상당히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한다고 보면 지난해 한 7조, 한 3,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H&M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미주항로 쪽이나 유럽항로 쪽에 운임료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임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익에도 자릿수가 좀 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급 상황까지 한 번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쪽에서 순매도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차익시 물량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며칠 오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영업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생각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2만 6천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를 3만 5천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따로 잡지 않고 빠지면 빠질수록 좀 더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MM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만 7천원 때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고 최근 기관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트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실적주 관심을 가지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변동성 장치에서 실적 모멘테면 종목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에 좀 관심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또 파트론을 좀 준비를 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영업위기 23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립에서 48%가량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트론 얘기하게 되면 삼성의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스마트폰 공장이었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즉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S22 같은 경우 5도 100만대 판매를 현재 돌파하는 상황이고 한국, 미국에서 일본 쪽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동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수혜가 또 매출 그리고 실적과 연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서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이쪽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프리미엄 모듈은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본업인 카메라 쪽 스마트폰 쪽 카메라 모듈 공급이 최근에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나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관련된 죄송합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파트론 관련된 종목들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로 영역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을 시도하다 보니까 예상시보다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한 자동차의 어떤 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변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가 됐던 라이다 센서가 됐던 카메라가 됐던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 쪽 같은 라이다 센서를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메라 채용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어떤 수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란지 웨이머 같은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좀 변화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수행은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올라갈수록 카메라 채용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신사업으로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철가는 일단 15,000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까지 들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손철가는 10,500원인 거로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